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안전관리 파트에서 위험요소 확인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게차를 운전하실 적에 어떤 위험이 조사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 두어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런 위험요소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이 안전 위험요소 확인의 파트에서는 안전표시를 이해하는 파트가 한 번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수칙이 또 정해져 있죠. 이렇게 행동하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안전수칙에 대한 어떤 내용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요소. 지게차를 운전하는데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등을 파악을 해서 주의 깊게 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는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게끔 해주는 파트가 위험요소 확인이라는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안전표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림으로 많이 봤는데 많이 보신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 교통표지판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통표지판하고 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에서 산업안전공단에서 표시하고 있는 안전표지 어떤 작업을 할 적에 이러이러한 표지판을 갖다 놓으면 작업자나 또는 옆에 있는 어떤 주변을 움직이는 작업자들한테 경고 또는 지시, 안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이런 표지판들을 이해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표지판에 대한 정의를 잠깐 읽어볼게요. 안전표지.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하는 표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중대한 재해를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중대한 실수 잘못하면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표시를 우리가 안전표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얼마 되지 않은 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 안전표지판에는 약 4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4가지 정도. 첫 번째, 금지표지가 있어요. 금지 표시. 뭐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경고, 주의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시표지가 있네요.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뭐뭐뭐를 하세요라는 거죠. 그렇죠? 뭐뭐뭐를 하세요. 안내 표시는 여기가 어디입니다라고 안내해주는 표지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먼저 금지표지를 가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글씨를 색깔별로 표시한 이유가 있겠죠. 금지표시는 하얀색 바탕에다가 빨간색 경고 금지표시를 해놓는 것이라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금지표시. 위험한 어떤 일이나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표지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표시가 마치 경고 금지표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금지표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금지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 경고표지가 들어가요. 경고표지는 노란색이면서도 빨간색도 정해져 있는데 금지표시는 일단 원형의 사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이러한 표시를 금지표지로 하고 있어요. 경고표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표지로 직접적으로 위험한 것, 위험한 장소에 대한 표지입니다. 이렇게 표시된 것이 경고표시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지시표지는 불안전한 행위, 부주의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응이 다 빠져버렸네. 표지이다 해가지고 지시표지, 이거는 보안경을 쓰세요, 방독면을 쓰세요, 방진 마스크를 쓰세요 등등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흰색 바탕에 파란색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탕도 중요하고요. 바탕도 중요하고 얘네들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안내 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응급, 응급, 구호 표지, 방향 표지, 지도 표지 등 안내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녹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녹색 바탕에, 흰색 바탕에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좀 자세하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떠한 과목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또 순리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표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지 표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금지 표지. 금지 표지는 이제 한 여덟 가지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는 화살표 방향의 빨간색 바탕으로 해서 출입금지 이렇게 나오네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출입금지이 아니라 진행금지, 통과금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무튼 사람이나 어떤 지게차가 통과하지 못하겠고 하는 출입금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있는데 보행금지가 있고 아, 이거는 차량 통행금지네요. 세 번째 거는 네 번째 거는 사용금지 다섯 번째는 탑승금지 여섯 번째는 금연금지 일곱 번째는 화기금지 여덟 번째는 물체 이동금지 아, 이거는 좀 독특하네요. 그죠? 이거 화물을 그려놓고 X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좀 잘 안 봤던 문제 표기 같은데 이거는 이제 물체를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지 표지가 한 여덟 가지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경고 표지로 보겠습니다. 자, 경고 표지 인화성 물질 첫 번째 여긴 2-201 이렇게 표시하네요. 두 번째다라는 얘기 보시고 앞에 2가 붙고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약 15개의 종류가 좀 있어요. 좀 독특한 거 한번 쭉 읽어보죠. 인화성 물질 경고 그 다음에 산화성 물질 경고 비슷하네요. 모양이 비슷하고 마름목구로의 빨간색을 칠해놓고 둘레를 놓고 여기는 불을 표시한 다음에 이 안이 이렇게 동그래요. 여기는 동그랗지 않은데 약간 혼돈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구분해 놓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폭발성 물질 경고 네 번째는 급성 독 급성 독성 물질 경고 아이고 이거 먹으면 주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식성 물질 경고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 경고도 있어요. 방사 물질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일곱 번째는 이게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기의 안전을 경고하는 그런 표시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 매달린 물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것이 있고요. 아홉 번째는 낙하물 경고 열 번째는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온도 경고 고온 경고 그 다음에 밑으로 화살표 된 거는 저온 경고 열두 번째는 몸 균형 상실 경고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표지판도 그 다음에 열세 번째는 레이저 광선 경고 열네 번째는 바람성 변이 원성 그 다음에 생식 독성 그 다음에 전신 독성 호흡기 민성 물질 호흡기 민성 물질 경고 이렇게 표현하군요. 아 이게 위험한 독가스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거는 위험 장소 경고 느껴보십시오라는 느낌표를 갖다 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고 표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지시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시 표시에는 세 번 네 지시 표시에는 세 번째로 표시하고요. 보안경, 방독면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 아 이거는 용접할 때 하는 거네요.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도 있네요. 네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이 있어요. 양쪽에 하얗게 그 다음에 안전화를 착용하십시오라는 그림도 있고 안전 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 표시 갔겠습니다. 자 안내 표시 와 이거 십자가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십자가가 원 형태가 있고 안에 십자가 형태로 있는 것이 녹십자 표시에요. 녹십자 그 다음에 응급구후 표시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사각형 그 다음에 들것 음 들것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세안장치 네 눈이나 이런 거를 깨끗하게 뭐 세안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상용 기구 비상용 기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보시는 거죠. 비상구 화재가 났을 적에 응급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안내 표시를 비상구 표시고요.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금지 대상물의 취급 실험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도 한다고 하고요. 요거는 화기연금이네요. 그쵸? 문자 추가 시 예시문 해가지고 했는데 문자하고 같이 집어넣을 적에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겠다. 기호와 문자를 같이 써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안전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을 거고 우리가 늘 봐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안전 표시예요. 안전보건 표시고 안전 표시고 교통표지판하고는 틀리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요소로 안내해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